입력 2019.02 저명사 06.35. osen은 투산. 메이 에리조. 나. 이동해 기자. 4일. 한국시간. 미국 에리조나 투산레이드파크. 에스프링 캠프를 차린 nc 다이노스. 손민한 수석 코치가 실내 훈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전부터 많은 양이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에 잔뜩 흐린 하늘은 훈련을 깨시를 앞두고 비를 부리기 시작했고 곳곳에는 무릉덩이가 생겼다. 이번 스프링 캠프를 3일 훈련 후 하루 휴식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첫 휴식을 앞둔 마지막 훈련 날이다. 비록 야외 훈련을 하지 못했지만 미리 비예보가 있던 덕에 대비를 해놓아 훈련소화할 수 있었다.